이번엔 리버스 헤드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GRG의 R 리버스 헤드 그래서 GRGR GRGR 221 PA 모델입니다 PA는 포플러 벌 아트 그레인 그래서 PA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쌍헌 모델이기 때문에 요게 픽업 셀렉팅이 조금 특이합니다 브릿지 쪽으로 놓게 되면 브릿지 헌버커가 먹고요 그리고 2단 놓게 되면 브릿지의 아우터 넥의 이너 그리고 3단은 쌍헌 4단은 넥 이너 하나 그리고 5단은 넥헌 요렇게 먹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GIO 오랜만에 다시 리뷰를 하게 됐는데 역시나 말도 안되는 슈퍼 가성비를 보여줬죠 진짜 319,000원에 이게 가당키나인가 라는 느낌의 그런 퀄리티를 보여줬었고요 지금 다른 타 브랜드의 초심자 전용 모델들이었던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슬금슬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초심자용 기타들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새로운 라인을 출시해서 그 빈칸을 채우고 또 올라가면 빈칸을 채우고 이런 식인데 지금 아이바네즈를 위시한 몇몇 브랜드들은 아직까지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라인업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GRG, GIO 모델, GIO 시리즈가 30만원대 가격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100만원대 기타들 있잖아요 100만원대, 200만원대 기타들 오른게 30만원 넘게 올랐어요 맞아요 다른 기타들 오른 가격만큼밖에 안하는 돈을 가지고 이 기타를 만들고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놀라운 겁니다 그 기타 가격 상승률을 생각을 해보면 남들은 기타 가격 이만큼 오를 때 그 오를만한 가격으로 기타를 만든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좋습니다 399,000원에 또 오늘 어떤 놀라운 가성비를 보여줄지 기대를 하면서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98cm 무게는 2.99kg 두께는 45mm 시비 프레디 뚤레는 78mm입니다 포플러블 아트 그레인 탑이 올라가 있고요 멋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인딩도 뭐 넥과 바디에 다 들어가면서 조금 더 가격대가 좀 있나? 라는 느낌을 주는 여러 스펙들이 있죠 하지만 가격대는 39만원 근데 바디는 오크메 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넥은 메이플입니다 근데 이거 신기하죠 여기 신기한게 야 이거 무늬를 이거 뭐야 원피스야 이랬는데 보면 무늬가 어긋난 데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결을 맞췄어요 이거 동그란 결까지 다 맞췄어요 네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어? 얘 하나 어긋났다 뭐 이런거 있고 아 근데 이게 이렇게야 맞출 수가 있나? 결을 네 정말 지독하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나무 결을 맞추는 네 그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43mm 스트링 게이지는 010 쓰고 있습니다 오 지판이 특이해요 지판이 퍼프러트입니다 퍼프러트 자신목을 지판에다가 올렸어요 원래 퍼프러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바네즈에서 그 바디를 여러 겹으로 만드는 그런거 할때 중간에 끼워넣는 네 퍼프러트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오늘은 지판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판공률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4점버프레스입니다 픽업은 IBZ6 IBZ6 네 헌버커 픽업 두개가 사용되어 있고요 원볼륨 원톤 파이브의 픽업 셀렉터에 브릿지는 F106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컬러가 음 다른 컬러 없이 AQB 딱 요색상 하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올게요 넥 하나 오 오 확실하게 빠지는 싱글스 사운드입니다 이야 쌍엄 와 여기는 싱글싱글 오 오 좋네 야 이거를 그 돈에 어떻게 만들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쌍엄이라 듀얼리스트 더 잘 먹을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음 음 대견합니다 야 이거 뇌드락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4 어 굿굿굿굿 대단합니다. 뭐 남나? 자 싱글싱글 녹음 자 싱글 자막 제공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가요 전용 싱글 톤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4단 톤도 너무 잘 구현을 해놨고요 레드락스만 너무 좋고 자 마셜 게인이고요 자 싱글 자막 제공 야 좋다 좋습니다 진짜로 큰일 났다 이거 왜 이렇게 좋지 네 바로 반짐을 쳐서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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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